어머 아 여기다 여기를 놨어 거기지? 네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지가 옮겨요 왔다 가면 지저분하게 해놓진 않았네 싹 정리했네 아직도 안 옮겼어 가게 가게 흥 다이어트 탕후라이 차돈주 차돈주 치즈 까꿍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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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따라오네. 금자야. 금자야. 금자. 여기 있어? 여기 있어? 여기 있어? 여기 있어? 응? 여기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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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여기다 애기를 올리면 어떻게 해 아 여기다 여기를 놨어 거기 있지? 네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지가 옮겨요 왔다 가면 지저분하게 해 놓진 않았네 싹 정리했네 정리?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양수 같은 거 묻어 놓은 건 없네 다 핥았네 이게 사람 손 타면 물어 죽여요 우리 아저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놀래죠 이렇게 얼굴을 바짝 들고 이러고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내 쫓으려고 이러고 보니까 걔가 엄청 부르더래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 가 어머 그래서 내가 좀 믿어보니까 한 마리로 할까봐 쳐다보고 있어 아휴 저 엄마도 이제 한 살 조금 넘었어 쟤도? 어린 게 근데 얘네 엄마는 올 봄에 수술 시켰고 얘는 그때 새끼 키우고 있어갖고 수술 못 시켰거든요 안 잡히더라고 응 근데 또 새끼를 낳은 거야 새끼가 새끼를 낳은 거야 이게 보여요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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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두 마리가 여기선 부리고 있다냐 내가 이거 문 여는 동안에 속닥쳐 버리고 아직도 안 옮겼어 이리 가야 돼 알았어 알았어 잊지마는 뭐지? 아휴 아휴 이쁘 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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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